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많이 들으셔서 지급이지만 리더를 맡고 있는 김소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그니처의 나가미 조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이 많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과장이 너무 심해서 인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한나라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수연의 저 김지원입니다. 아, 그 과장이 그 과장이었나요? 아, 이제 알았네요. 과장이 심해서 김과장인 줄은 네일이야. 아, 네. 완전 몰랐는데. 여러분, 저희 많이 계속 보러 와주시는 분들은 지은이를 처음 보던데 어때요? 잘하죠? 네. 엄청 부끄러워하고 엄청 떨렸어요. 지금도 계속 덜덜 떨고 있고 그만 부끄러워해. 자기가 매니저를 했다면 노래만 켜겠다고 동영을 못 켜겠다고 계속 그랬던 친구인데 엄청 긴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뭐 처음에 긴장했잖아요. 무차하차, 무차하차. 저희도 처음에 좀 했고, 지금도 좀 떨려요, 사실. 근데 이제 지은이가 오늘 그래서 말을 좀 많이 안 시키려고요. 안 할까봐. 안 할까봐. 나갈까봐. 아, 나갈까봐. 나갈까봐. 나 말을 안 할까봐. 나갈까봐. 그 말은 시키지 못하겠지. 허강만대는 나가자, 맨날. 나가면 여기 죽는 것 같아. 하구 찍을 해서. 저희는 이제 다음복을 할텐데. 다음복 알려줘. 나갈까봐. 나갈까봐.